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징 뮤비를 보러 왔습니다. 약간 힙하고... 근데 마지막에 약간 장르가 바뀌는 느낌. 화려했어. 약간 장르가 확 바뀌는 느낌. 아직도 좀 기대를 할게. 뭐지? 뭐 상상 못하고 있어 지금. 상상 교체 안된다. 다음 보러 가실까요? 너무 맛있는데? 논리의 윤B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나야 한착 이와 아 겨ú 진 I'm feeling Oh, rising 이제 본질 속에 진주처럼 봐 Yeah, 바지게는 우리에게 드러낸 세상에 원해 Oh, you bang bang I'm feeling Oh, you bang bang Oh, you bang bang Oh, you bang bang 와, 춤춘 되게 멋있다 Oh, you bang bang Oh, you bang bang What was it? What was it? Colleen – What's it? Tell her you take your hand Oh, I you see That thegesetz Oh my God Rock prestes 아 이게 이거? 와 이거 되게 재밌겠다 와 이거 되게 재밌겠다 와 와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치야 없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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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물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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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팝콘이랑 다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거의 확 그거랑 약간 무대에서 양쪽 나눠가지고 안보하면서 이렇게 하는거랑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장너에 약간 밝게 변하잖아요 거기서 큰 S 세트장이라 해야 되나? 그 S가 좀 기억이 남는게 너무 많아 어.. 저는 일단 A-A-A-A 이런거 모으고 이렇게 크와도 이렇게 하고 그 갓에랑 다이안아 이렇게 같이 모으고 그리고 당면이 어.. 너무 좋고 나경언니 랩 파트도 엄청 멋있었고 배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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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래가 왜 이렇게 좋냐 응 언젠가는 우리도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요? 물을 찍고 이렇게 뮤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울지 않을까? 그때 이제 내가 울지 않을까? 그때 난 난 난 난 그냥 약간 진지하게 볼펄야 나 볼펄 같아 여기 자다가 꾸며나오고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오늘은 라이징 뮤비를 봤는데요 엄청 웃었고 나중에 우리도 뮤비에 어.. 출연? 응 출연? 라이징 나리 빨리 오기를 바르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라이징 파이팅! 파이팅! I mean I assume they're probably gonna have some sort of special project for these ladies I don't think like they gotta do they gotta do some sort of special thing who knows regardless we'll see what happens right? I'll see ya in the next one bye